나는 솔로 17기 출연자 등장과 동시에 시청자 주목받은 외모 옥순. 순자의 신상이 확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청초한 이미지와 가녀린 비주얼로 눈길을 끌고 있는 17기 옥순 나이, 직업, 재력 등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옥순은 토익 만점 스펙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유명 토익학원 강사 출신이라고 알렸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업을 잇게 됐다고 밝혔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17기 옥순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나이는 90년생, 그리고 세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흑염소 농장이라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옥순의 재력 역시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 공개된 17기 순자는 이미 유튜버로 활약을 했으며 순자는 과거 프랑스 파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순자는 여자 옷 쇼핑몰을 운영 중이며 기존 인스타 팔로워가 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나는 솔로 17기 출연자들에게 몇 명의 체커가 탄생될지 돌싱 특집을 이은 기수이기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